또 다 돌려주셔서 감싸서!! 이번엔 과일과 함께! 너무 맛있다! 엄청 맛있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튜브 친구들 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갈비찜, 김치, 공깃밥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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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념장 마요네즈 자, 너무 맛있어 스팸 참기름 긁음 이 맛은 왜 이렇게 잘 먹지 않나? 너무 맛있어 뇌 맛은 정말 잘 먹지 않나? 맛은 진짜 맛있어 맛은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맛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정말 맛있지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역시 결혼식의 면이 맛있지 않나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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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 아...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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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 마zoa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